네 안녕하세요 마린브로 입니다. 오늘은 이지두의 톤업 베이스로 메이크업을 해볼텐데요. 쌩얼 피부푼 잘 되는지 한번 이걸로 잘 케어 해볼게요. 먼저 눈썹을 그려볼게요. 함께 retrospective oso 고 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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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wagen 미친 하개의 therapeut이 아닌가시피 살짝 나무를 만들어서 끓이고 싶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수분이 다른 데 없어서 수분이 다른 데는 가져와서 다시 한번 허수근을 한 번 허수근을 한 번 해보자 우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저는 쌩알 톤업크림을 발라줍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약간 핑크빛이 도어의 톤업크림이에요 이렇게 발라주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비비크림을 조금 발라서 사용해주고 그래서 콕콕 찍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살살살 발라주면 되거든요 뽀사시한 피부표현이 딱 되죠? 광채 광채 피부 드러기 광채 이때 전화 까꿍 끝! 이렇게 끝! 짠! 생얼 메이크업 완성했다! 또 사실하게 피부 프렌즈가 되는 것 같죠? 바른 듯 안 바른 이렇게 해서 데이트 가면 좋겠죠? 안 잊지마라! 어디 가볼까요? 입술은 로즈 느낌에 살짝 갈라 그 부분에 이쪽도 그렇다 큐브는 큐브로 가지두고 다니기도 편하고 이제 류의 똥 그루 이제 류의 똥